Q. 아이 더 재미있는 콘서트 잠깐만! 이렇게 되면 조슈아와 도겸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Q. LET ME HATE THIS Q. LET ME HATE THIS 야 도겸 도시아! 도겸 도시아! 왜 이렇게 이거 안 하셔! 아니, 알았어. 그래서 이는 사실은 둘이 서로 우리 티티티 가서 물에 넣으려고 했다가 서로 둘 다 목에 상처나고 괜찮은 거지?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있어? 불었어? 네가 원투한 거야? 얘는 계속 인정을 안 하더라고. 난 가만히 있었고 얘는 내 물속에 밀었고 도겸이가 계속 억울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 이건 우리 팬미팅 런스루 리허설 사랑 쪽지 하고 있는데 다른 멤버 너와 날 사랑! 네가 진짜 그걸 한 거야. 진짜로! 진짜! 잊었지 예차곡. 근데 여기서 그랬대. 네가 먼저 했고 도겸아 그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둘이 끝까지! 형의 입장은 어떤데? 내 입장은 나는 분명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시아가 나한테 이렇게 뭐가 가는 거야? 나한테. 나는 그래서 그냥 받았지. 받아서 나를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이제 사랑 쪽지 부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상처 내가 봤으니까 수영이 상처가 난 거지? 수영이 상처가 났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에는 형이 이제 날 밀었으니까 나도 방어하려다가 한 거다. 한 거다 미안해 하다가 형이 근데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상처는 건 미안하지만 형이 밀긴 했던 거였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수영이 이제 화가 나고 수영은 억울하면 눈이 진짜 커져. 형이 그냥 응 도겸아 도겸아 맞아 맞아 맞아. 도겸아 저거 수영이랑 도겸이랑 말싸움을 더 나왔던 저 표정 맞아. 저 표정 약간 너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와서 나는 웃음이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